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부 민사 도로사용료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0년 10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2886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부당이직금 반환입니다. 원건은 토지 소유자이고요. 토지 소유자인데 자기 토지 안에 도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곤은 도로 이용자고요. 그런데 소유자가 원심에서 패소했다가 파기환송되는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보통 한 필지인데 하나의 땅인데 번지가 여러 개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1번부터 6버까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번은 지목이 도로였고 2번, 6번은 잡종지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경에 남양주 시장이 1에서 6번 토지를 도로로 지정합니다. 도로로 지정하고 소유자가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동의하고 지목도 변경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가 2008년에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6버까지 토지에 대해서 모두 지목이 변경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피곤 토지는 이 사건 도로, 1번부터 6번부터 이 도로를 통해서만 일반적인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곤은 이 사건 도로의 일부 지분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도로 지정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전 소유자죠. 동의를 지정했고, 원고는 이거 알고 매수했고, 피고의 이전 소유자, 그러니까 피고가 다른 소유자가 있었는데 그 소유자로 넘겨받기, 이전 소유자한테로 사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피고하고 아마 분쟁이 생겼겠죠.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피고한테는 야, 너는 내 도로 사용하니까 사용도 내놔.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원고의 전 소유자도 사용료 청구한 적이 없고 피고의 전 소유자에게도 사용료를 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사용료를 구한다고 하니까 이게 신의 성실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청구 못하는 거 아니다. 원칙이죠.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로 돼 있어도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시험은 이걸 신의 성질로 받냐. 통상적으로 도로는 일반 사람이 다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례에 보면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소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하는 걸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권, 그러니까 수익하는 권리도 포기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다 사용하는 도로를 내가 알고 구입을 했다면 그 도로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수익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뭐가 다르냐면 이 도로가 일반 공중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중에 사용된 재료가 아니고 피고의 집, 토지, 거기를 통과할 때만 사용하는 도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수익권 포기라고 보지 않는 거고 따라서 원고는 도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물론 공중에 제공된 도로는 아니라고 보긴 했습니다. 원심도 했는데 이거는 청구하는 건 신시 측에 반한다.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렇더니 대법원이 공중에 제공된 도로 아니라는 건 원심 판단이 맞다. 그렇다면 사용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갈린 거죠. 실무에서는 도로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가. 그리고 이 도로가 있는 토지를 매수할 때는 도로라는 이유로 가격이 많이 다운됩니다. 적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 도로가 과연 수익권을 낼 수 있는 도로인지 아니면 내가 수익료를 청구할 수 없는 도로인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지를 매수할 때는 그 도로의 현장에 가보고 이 도로를 누가 이용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소유자만 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그 토지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 사용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만 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웃집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의 한 아이템으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사용료도 안 냈다 이러면서 사용료 내라. 이러고 사용료를 계속 안 내면 토지를 차단한다. 나중에는 사용료를 안 멈춰서 그 토지를 차단한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적인 사용료 미지급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토지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아니면 토지 가치를 압박해서 그 토지를 팔게 만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 반대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압박수단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변호사나 이런 실무자에게는 이 사람이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빨리 판단해서 적절하게 타협하거나 강원 온책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은 매매 과정에서 도로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은지 이걸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관한 판례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